사과나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뿌리에서 올라온 기둥나무를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일반적인 사과나무와는 달리 최근에는 마치 머리빗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른바 다축평면 수형의 사과나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대응에도 더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버튼을 누르자 다목적망이 사과나무 위를 덮습니다. 사방으로 가지를 뻗는 기존 사과나무와 달리 납작하게 옆으로 뻗은 나무에 가지가 위로 자랐습니다. 다축형 평면 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입니다. 다축형 평면 수형은 나무 높이가 낮고 수폭이 좁아 노동력이 적게 드는 게 특징입니다. 나무 모양이 납작한 평면으로 자라 손쉽게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수확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겁니다. 다축형 평면 수형은 어린 수목의 줄기를 수평 구조로 뉘어서 키워 나무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누운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위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걸 축이라 부릅니다. 이 가지축을 수평 유인줄을 통해 위로 뻗도록 길러내면 마치 머리빗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나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란 사과나무는 단순한 구조 덕에 공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트랙터나 방제기 등 농기계를 활용하기 쉽고 노동력도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확량도 더 많습니다. 가지가 일정한 간격과 모양으로 자라 나무 곳곳에 햇볕이 잘 들고 방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축형 평면 수형의 수확량은 1000제곱미터당 4.2톤으로 기존 수형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수확량 자체가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상품성 있는 과 비율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농가 재배 측면에서는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죠. 이상기후 대응도 수월합니다. 높이가 낮고 구조가 단순해 재해 예방시설 설치가 쉬운 데다 설치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햇볕이나 비를 막기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면 일소 피해와 낙과 피해도 막고 적정 온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강원형 스마트 과언 연구가 효과를 나타낸 만큼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현재 36만 제곱미터인 도내 스마트 과언 조성 면적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오는 2026년까지는 축구장 140개 면적인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확인합니다. 강원도 안전히 100만 제곱미터는 Kop